자 저희는 공연장으로 갑니다 먼저 갑니다 이러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짜자자잔 오 이게 뭐야 설에는 뽑기를 해야지 오빠들 재밌게 놀길 야 근데 진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줬다 대박이다 자 여기에 레옥 있고요 아 나 이거 어제 거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한번 보자 이거 안에 뭐예요? 어 나 이거 집에 가져갈래 아 설이라고 이렇게 해준 거야? 짜자자잔 와 진짜 대단하다 짜자자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제 먹으려다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먹지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많네요 자 이렇게 야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거 스텝 될 것까지 다 준비했어 정이덩 이거 좀만 퍼겠습니다 김치가 꼭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어야지요 춘건 안 드시네요 춘건 안 먹지요 계란찜 하나 먹고 방어 튀김? 아 빙어 빙어 튀김 하나 먹고 야채도 하나 먹고 계란찜 육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맛있게 먹는 맛있게 먹는 맛있게 먹는 우와 오늘은 이튿날 리허설입니다 오늘은 이튿날 리허설입니다 뀨 너무 이뻐 왜 나 안 찍어줘 찍었잖아 왜 안 찍어줘 کogram 지원 내 뀨 뀨 뀨 뀨 뀨 한 팀 누굴 따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형님! 우유 면 시키셨습니까 형님? 제가 우유 면 가져왔습니다 형님 이 사람은 바로 아티브 들이 전부 다 이니언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통님을 많이 보고 형님 한번 해봐 네 뛰어야 돼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 왜 내 걸 먹나요 다들 내 걸 사가려고 누가 사람이고 누가 크래커야? 뭐라는 거야 왜 이래? 누가 사람이고 누가 크래커야? 누가 크래커 딱 맞췄네 슈퍼 사랑해 R.W 안에가 뭐냐고 안에는 뭐가 없어 아니 그냥 이거야 과자 없다고? 안에 있네 그냥 화난거야 오케이 찢어야되나? 아아! 왜? 이렇게 하는 거네 그거네 어? 편지가 있었네 여보세요 많이 먹다 진짜 우리 모아 페스티벌로 왔었지 어? 이건 뭘까? 아! 고구마집이다 고구마집 맛있지 고구마 안 넣어 어? 아몬드 이게 뭐지? 이거 먹어 뭘 내가 어? 어? 이것도 있네 딱 어울리지 않아? 아니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나 보이스카우트 좀 약간 한이 있어 못해가지고 나도 나도 왜? 난 보이스카우트였는데? 난 아랍단이 있어 진짜? 돈 비싸서 아랍단이 좀 쌌잖아 아니 좀 잘 살았네 하나 더 볼게요 짜잔 뭔가 좀 짜잔이야 짬뽕 자 누가 맨날 다야 여우 오! 예쁘다 어? 돈이다 아 우와 돈 가져 돈 하나씩 만원 아유 감사합니다 한국 돈 만원이야?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이렇게 주시네 기현아 네 올해 한 해 고생했다 형님 이런걸로 장면 치지 마시죠 이걸로 퉁 치자 형님 아니 이런 우리 매니저들입니다 자 기현이 규민이 여기 예성이 형 매니저입니다 유은씨 왜 너 매니저도 계속 입은거잖아 여기 안테나 규민씨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우리 엘프가 준비해준 마사지 기계입니다 우리 매니저들이 잘 쓰고 있어요 인증 됐죠 여러분 내가 이거 샀어요 체킹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 누가 누가 여기서 타도 되나요 야타 진짜 탈 수 있나 봐 맞고 좀요 어 아 어 어 어 된다 된다 아 출발 잘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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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오오오오 오늘 잘하냐? 나쁠진 않은데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안 돼요? 지나가는 어디 가나요? 이제 공연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그렇지 않아 그래요 몇 개 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처음 됐어? 아하하하하 내가 달래가서 넌 내 눈을 멈어서 그대에서 내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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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 가득 인기 폭발 나 할래 어? 다 했어? 야씨 금 금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할래 자 하나 볼게요 오늘 가장 멋진 오빠로 당첨 이거 진짜 금이에요 여러분 또 있어요 어 돈이다 아니쥬 감사합니다 정말 2024년 까오슝 공연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 사랑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손은 뭔가요? 이 손은 왜 저는 왜 호박하고 있나요? 어디 또 딴 데 갈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가기로 안 갔잖아요 어제 마사지 받았어요 같이 가야쥬 펍으로 가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다 형 여기서 누가 크래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사야지 어 저기 있네 저기 어 봐요 먹을 거 좀 있다가 나 사야겠다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신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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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아 논알콜 네 이거는 서비스고 이거는 제가 시킨 겁니다 기현아 너 아기처럼 나와 지금 기현이요? 아니 기현아 아니 청산아 왜 이렇게 잘 나와? 이렇게 확대를 하면 확대가 되죠 이렇게 확대를 하면 확대가 되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 못 찍었어 아 못 찍었어 컨텐츠에 미친 사람 컨텐츠에 미친 사람 형 매니저가 아프다는데 컨텐츠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못 찍었다 미안하다 자 이제 치킨이 나왔습니다 짠 한 번 합시다 짠 짠 아 이 컨텐츠에 미친 사람 짠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싶어 빨리 와 한번 먹어봅시다 고기를 간다 다수를 많이 취해서 나쁘고 새벽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가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멋진 똑같이 잘 돌아가는데 귀신이 남 positioned 항공연 해겟 해겟 네 해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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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